아, 알아서 오시겠지? 아, 악보 왜 이렇게? 갑자기 피치가 오네 목숨 엄청 많이 할 것 같아 땀을 엄청 많이 흘려야겠다 네 기대가 됩니다 야, 야, 괜찮을 때? 흠 피곤해질까봐 잠실까봐 지금 너무 피곤해서 별것도 아닌데 짖게 되는 그런 멘붕의 상태입니다 이 정도가 좀 힘들어 역시 달라 와우 대단한 레이버 치킨 치킨 대단한 인상 치킨 치킨